이번에 에릭이 형이 가장 큰 위험은 어? 안녕하세요 어... 정신이 돌아왔죠? 아 이거 좀 위험한 줄 알텐데요 네, 역시 위험하다 했죠? 아 여기 점점 돼 이거 포스터 받으시면 신영영씨 음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도 전진씨와 에릭이는 자신들 사진을 들고 장난을 하고 계십니다 아하하하 저희 뽑힐 수 있으니까요 네, 감사합니다